내가 정말 대단한 원지 오늘따라 마음이 아픈지 했더니 오늘은 그대가 날 떠나간 날이래요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랑을 하는지 두 분 지혜가 안 가는 이상한 나예요 왜 그랬는지 묻고 싶죠 날 사랑했긴 했는지 그랬다면 왜 날 안아줬는지 그렇게 예뻐했는지 나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보기만 하다 보기는 수는 없겠죠 그때도 이렇게 아픈 마음과 가지고 사는 건 나무진 붉은 병에 숨겨둘 수가 없어 그때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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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yeah, yeah Please come back to me Yeah, yeah Yeah, yeah Please come back to me Yeah, yeah Yeah, yeah, yeah 나는 사실 이성적인 게 좀 싫어요 그래서 우린 헤어져야만 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매일 밤이 적스럽겠죠 그대 감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날 안아주진 않았을까요 그대 감정 그대 감정 그대 감정 오 problem 그 géiser 감사합니다.